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촌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이 말씀 운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냥 없고 그리고 우연이 없고 이유 없이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다 그 감사의 솜씨라는 말씀을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문제와 사건도 가운데 있어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만을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확신하며 감사의 이유를 매일 매 순간 찾고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대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 대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걸 듣고 붙잡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언약을 받은 제자들이 붙잡은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제자들은 1자 14절에 보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정확한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 그때 삼천 제자라는 삼천 성도가 붙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고 복음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것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원네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말은 참 기도의 이유와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물론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한 비법과 어려움 당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머슬림 국가나 이런 나라들 거기에서는 전도를 못하고 성교도 못하고 있지만 저도 중앙아시아에서 왔지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도 솔직히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때도 그때 전에도 만약에 한 번 경고를 받고 두 번은 이제는 경찰서에 가고 세 번째 걸리면 이제는 감옥이에요. 경찰서에 갈 때는 이제 벌금을 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심각해졌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자유롭잖아요. 복음을 제시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못 전하지만 그래도 밖에서는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2, 3, 7 와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머슬림인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물론 또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무비자로 있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범죄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제가 예배 오기 전에 한 5시인가 6시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통진에 사는 성도인데 오랫동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래서 다락방은 계속 해줬고 전화 왔는데 막 울어요. 남자가 그래서 무슨 일이지? 형을 죽인 거예요. 안산에서 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새벽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밀었는데 머리를 잘못 다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론 사망하진 않았지만 뇌가 이미 죽었고 심장은 뛰고 있고 그런데 그 이제는 없는 사람 그냥 누워있잖아요. 그 둘이 막 이 사람을 더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런 카메라를 잡힌 거예요. 그게 CU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찰이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막 울어요. 당연히 친형이기 때문에 울지만 그런데 한대 말이 막 울퐁퐁 울면서 복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막 그게 억울하다고 펑펑 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그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형이잖아요. 구원을 안 받고 못 받고 이제 죽었다는 그게 너무 슬프고 아프고 더더욱 동생은 어떻겠어요? 동생 가족은 다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정말 그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라고 하고 있는지 너무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더라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안 터지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고 세명개배 나오고 철야, 수여 예배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런데 내 삶 속에 과연 말씀 운동 말씀이 살아있고 있는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체크를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 때문에 뭐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 들리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 대화가 거의 다 아주마들인데 그런데 거의 다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인데 그런데 그 사장님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찬소가가 들리기에 제가 아 교회 다니신가봐요 물었더니 아 네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썬데이 크리스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성간대만 열심히 하고 있대요. 주일날 나머지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래서 아 네 그런데 굿도해요. 그런 거 들으면서 참 그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받은 보금 간직하기 위해서 받은 보금은 아니잖아요. 이 보금을 더 널리 멀리 더 가까이 우리가 확상해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이 보금을 듣고 바로 모이고 기도하고 바로 선포했고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첫 번째 다락방 해야 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본인한테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전더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나의 매일매일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락방 그 말씀 운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락방 갈 때 우리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말씀 그냥 뭐 예배 아니잖아요. 다락방 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제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참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락방도 지속적으로 되어져 나갑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어느 날 다락방 문이 닫히고 어느 날 그냥 습관적으로 한 사람을 붙잡고 1년, 2년, 10년 그냥 다락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할 이유가 참 제자를 찾고 키우기 외에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솔직히 내가 말을 잘했다고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만 전도자도 삽니다. 듣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둘 다 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그냥 내가 앵몽새처럼 구원의 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구원의 길 그 기본 메시지를 내 보금으로 나의 보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나의 보금이라는 거 나의 보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나의 보금이 없죠. 근데 나의 보금이라는 거는 정말 그 보금을 얼마만큼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보금입니다. 한마디로 징인이죠 우리는 징거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금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노리고 그리고 전할 때 징인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금을 우리가 전할 때 다락방에서 전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제자라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물론 100% 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 아니어도 단 한 사람이어도 제자라면 나중에 나 안가도 스스로 그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이 아니라 또 다른 또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잖아요.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저저기도 갈 수 없고 근데 만약에 제자를 찾았다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왜냐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회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히브리소 4장 12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을 솜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 듣는 사람도 똑같이 들을 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나의 각인입니다. 그리고 뿌리고 체질입니다. 물론 바뀌진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정말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할 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각인과 뿌리 예체질 따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어 내가 뭘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은 그거 내 노력이고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 그때서야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거구나 나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말씀이 나한테 맞지를 않지만 이해가 안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한다면 순정한다면 각인 부리 체질 기억도 안나요.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어렵죠. 그쵸. 힘들어요. 또 각인 부리 체질 때문에 이게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놓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일 강단에 있었잖아요.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계속 사람이라는 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커피 아니라 그렇죠? 주스 아니라 그냥 깨끗한 물 그게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의사선생님이 하루에 2리터라도 먹으라고 하더라고 너무 물을 안 먹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어느 날은 물 한 컵도 안 마셔요. 그런 날들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통역을 하지만 거의 커피를 마셔요. 오히려 더 해를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저는 물을 들고 다녀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람을 맞추든지 뭘 하든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그걸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하게끔 내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락방 그렇게 말씀 운동을 우리가 먼저 해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복음을 내가 전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외운 메시지 외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먼저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가지고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 내 것 내 생각 내 것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맞아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오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옳다고 따라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밖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운동을 해야 두 번째 다락방이 지속됩니다. 지속된다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년 2년 10년 한 사람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지속된다는 말은 팀 사역 해줄 사람이 생길 거고 미션 생길 거고 전문사역 생길 거고 지교회가 생길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붙을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의 지속이에요. 다락방 운동의 지속이에요. 그게 말씀 운동의 결과에요. 말씀 운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같은 말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아 나 자신이 먼저 나와 개인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다민족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구원이 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현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목사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당연히 목사가 같이 해야지. 제일 먼저 목사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요? 목사님 뭐 시키기만 하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나서고 제일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통역을 통역을 번역도 미리 해주고 다 해요. 광고도 제가 올리고 다 해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지속이 되더라고. 같이 하니까 포롬도 같이 하고 미션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이번 주의 말씀 정말 감사하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오직 보고만 붙잡고 끝까지 따라오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성취시켜주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또 지속이 안 됩니다. 또 혼자 하면 계속 혼자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바른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참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 명씩 보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혼자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붙여주세요. 아니면 저를 어떻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민족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예배에서 계속 몇 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제가 얻었어요. 그게 이 방향으로 계속 쭉 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 우리는 TCK들이 많잖아요. 러시아의 외국에 그런데 이 TCK들이 이제는 리더 되어졌고 이제 내년에 졸업하고 총신 들어갈 TCK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걔네들한테 제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들 맡겼어요. 니네들이 다락방을 해봐. 처음에는 안되더라고 했다가 문 닫히고 또 했다가 괜찮아. 계속 해봐. 그런데 지금은 그 다락방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 교회에 와요. 교회에 교회에 교회가 됐고 부모님들과 연결됐고 이제는 이 애들이 다른 학교 가가지고 중학교나 초등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막 데리고 와요. 예전에 한국어를 배웠던 선생님 있잖아요. 인사 한다고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선물을 초콜릿 주고 거기에 가르치는 다른 러시아인들 있잖아요. 걔네들 데리고 와요. 전도까지 되어지는 단계에 왔어요. 어떻게 다락방을 본인들이 해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CK가 TCK 다락방 하는 것이 맞다. 랩런트가 랩런트의 다락방을 하는 것이 맞다. 청년 대학 고등 중 초 초 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운동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도 체험하고 좋은 체험이잖아요. 좋은 경험이잖아요. 애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애들끼리 할 때랑 그리고 제가 어른으로서 가서 다락방 할 때랑 달라요. 애들이 반응이 다르고 마음 문을 여는 그게 달라요. 제가 가잖아요. 애들이 어른이다. 목사다. 집에서는 부모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죠. 교회 오면 주일 선생님이죠. 그렇죠. 다락방까지 선생님 해줘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어쩔 수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우리 모두 다 있어요. 복음이지만 그런데 가르치려고 해요. 애들을 잡으려고 해요. 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도 꼭 참아요. 왜냐? 어른이니까. 그런데 애들과 이 애들이 이 애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놀면서 대화를 하면서 메시지 좀 들어가요. 먹혀요. 그게 그런 거를 보면서 맞다. 끼리끼리 노는 게 맞아요. 끼리끼리 노는 게 맞아요. 다락방도 얘네들 맞잖아요. 수준도 맞고 그게 발견이에요. 올해 딱 진짜 그거를 발견했어요. TCK TCK 다락방 랩런트 랩런트 다락방 그래 결과가 나옵니다. 못한다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왜 있어요? 위에서 그냥 잘 관리를 해주면 메시지 여기 리더들한테 주면 얘네들을 잘 키우고 얘네들은 다른 애들을 잘 키우게끔 맡겨주세요. 걔네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맡기기만 하면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속에도 마음속에 똑같은 성령님이 계세요. 똑같은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결론 그래야 참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예비된 자를 부쳐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두 번째는 참 기도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누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말을 못 안 하겠냐. 그쵸?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 그냥 꼭 참을 수가 없어.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참 말씀운동 참 기도 그 이유를 발견하고 누릴 때 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참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숨겨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부쳐주십니다. 그때부터 참 복음을 깨달을 때 참 기도의 가치를 알 때 참 전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그때 열어주시고 모든 문들을 그때서야 열어주십니다. 미리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오늘만 아니라 삶이 되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